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토요일 아침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제16호 태풍 풍웅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밤부터 24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 전해상에서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은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이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